음악 반갑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20세기 전반기 다방가 카페 문화사라는 제목으로요. 강연을 할 건데요. 지금 다방가 카페 모던 보이 아지트라는 저 책은요. 제가 2008년도에 낸 책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마 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했고요. 200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방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카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는 저에게 있어 다방하면 왠지 옛날 아버지 따라서 갔었던 그리고 레지라고 불렸던 여급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랑 따라갔던 다방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반숙? 이 정도? 반면에 카페는 뭔가 아늑한 공간 속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저의 어떤 편견으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다방이나 카페를 접근하면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밤에 피는 네온 불빛, 박지사촌 누나, 박지사촌 누나 카페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카페걸은 뭐고 박지사촌 누나는 뭐지? 그게 어떤 저의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방과 카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 책이 굉장히 짧은 책이고 그다지 비싸거나 이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사실 저 자료만 수집하는 데 약 3년이 걸렸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방과 카페의 저 모던보이 아지트 속에서 제가 다방의 역사, 카페의 역사를 달리 풀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 다방과 카페의 모던보이 아지트 표지에 있는 저 그림은요. 제가 한 거의 한 15년 전에 코베이라고 경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샀던 야경, 일제강점기 야경의 엽서를 저 표지에다가 저렇게 넣어봤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는 물론 우리가 식민지였고 굉장히 핍박받고 또 어려운 시절이기는 했지만 근대 공간이 많이 들어섰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방과 카페고요. 다방과 카페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주시죠. 인테리 여급애사라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삼천일에 실려 있고요. 저기 카페 왕관, 카페 엔젤, 카페 낙원, 카페 태평양 저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 여급애사 저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술과 계집 그리고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이다. 붉은 등불, 파란 등불, 밟지 못한 상대리 아래에 발자취 소리와 옷자락이 비비어지는 소리, 담배 연기, 술의 냄새, 요란하게 흐르는 재즈에 맞춰서 춤추는 젊은 남자와 여자, 파득파득 떠는 웃음소리와 흥분된 얼굴, 그들은 인생의 괴로움과 쓰라림을 모조리 잊어버린 듯이 즐겁게 뛰논다. 자, 여기는 과연 다방일까요? 카페일까요? 오늘날 개념이 아니라 저 시절의 개념으로 보면 저기는 네, 바로 카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카페가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술과 계집,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이라고 할까? 저희 궁금증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강연의 어떤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방, 호텔식 다방에서 음악 다방으로. 왜, 요즘도 그렇죠? 그 호텔에 가면 로비에 다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커피 한 잔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다방이라는 것이 저렇게 호텔식 다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식 다방에서 음악 다방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변했던 양상을 보고요. 카페는 미리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서양식 술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양식이라고 해서 그런 돈가스나 이런 것들을 먹던 곳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급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곳. 그래서 저곳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오늘날 룸살롱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개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방은 문화공간 혹은 또 무기력한 인텔리의 집합소로 얘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요. 반면에 카페는 태폐와 활락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방과 카페에서 일을 하던 다방걸과 카페걸이 있는데 이들을 과연 또 어떻게 봤을까? 그거를 제가 직접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저들을 그 시기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또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방과 카페를 나오며 다방과 카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대중음악 가사 노랫말에 나오는 다방이나 카페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방과 카페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기생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노래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 또 힘드시거나 그럴 때 또 다방과 카페와 관련된 노래들을 직접 들려드리거나 또 불러드리기도 하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네 여기 보시면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난영 여러분들 아시죠? 목포의 눈물 불렀던 1935년에 이난영이 부르고요. 이난영의 남편이죠. 김혜송이 작곡을 했고요. 또 조명함이라고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난영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노래가 바로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노래고요. 여러분들 이난영 하면 보통 한복 입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모습을 생각을 하겠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아주 재즈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블루스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 다방의 푸른 꿈을 통해서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떠한 작업들을 계속했냐면요. 2012년부터 일제강점기 노래 또는 그 이전의 노래들을 발굴해가지고 기록하고 또 재현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이 음반은 제가 음반 광고는 아니고요. 이 음반 이미 다 절판돼가지고 살 수 없는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어디 들어갔다가 저 음반 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고 있는 중고 상매, 중고 매매하는 곳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은 가수였어요. 그런데 잘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욕먹겠지만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예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할 수 없다면 나는 뭐를 할까 하다가 저는 노래 연구를 해야겠다. 특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중음악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1993년이었어요. 그해 대학까지 예선이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대중음악 역사 연구를 해왔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자비로 계속 디지털 싱글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2013년에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조선이라는 음반을 냈고요. 저게 저 음반의 표지인데요. 저기서 제가 다방의 푸른 꿈을 또 커버해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시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1절만 제가 어떤 식인지 조금만 어떻게 편곡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누나 부르누나 흘러간 꿈은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블루스의 나는 운다 내뿜는 담배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완전 째째하게 바꿨는데요 지금 이 노래가 바로 다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노래죠 다방에서 그리워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또 혼자 임을 그리워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고 이런 식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미 다방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공간으로 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방의 역사는 결국은 커피의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일까요 다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요 일단 차를 마시는 공간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차 문화가 고조선 시대에 이미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송정 한송정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동국여지 승남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송정이 아마 화랑들의 다원으로 우리나라 다원 중 차를 마시는 공간 중에 가장 오래된 유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끓여 마셨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저작권 때문에 그림을 못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민족문화대백화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한송정 정자와 차를 끓여 마셨던 공간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다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사와 주가 등의 나랏일을 주관하는 국가관사를 다방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2조 소속의 관사로 주로 다래를 명목으로 외국 사신들의 접대를 맡았던 곳을 또 다방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방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다방이라고 하면 개화 그러니까 어떤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구한말에 이르러서 개화의 어떤 바람을 타고 커피의 보급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커피는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을까요 지금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못 넣습니다만 김용진 화백이라고요 1878년부터 196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 고 김용진 화백의 회고에 따르면 갑신정변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통산정권위원으로 왔을 때 커피도 들어왔다 즉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커피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분이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분 동그라미 친 이분이 퍼시벌 로엘이라는 분이세요 미국인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요 궁중에서 커피를 대접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건대 18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이미 커피가 들어왔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때 1880년대에 들어왔던 커피는 일반 사람도 우리가 지금처럼 마시는 그런 커피는 아니고요 주로 상류층이나 또는 외국인 자신들이 마시던 상류사회의 기호품이겠거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고위관리의 초대를 받아서 한강변 언덕에 있는 슬리핑 웨이브 담당정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별장에 가서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커피를 식후에 마셨다 이렇게 1885년에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에서도 저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1880년대는 이미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왔고 다만 모든 사람이 기호품이 아니라 상류층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기호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세계 커피의 기원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커피는 언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커피 커피 하니까 커피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저도 지금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의 기원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의 카이드의 전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멘의 오마르의 전설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카이디의 전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디라는 목동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막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 카이디가 그 열매를 먹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커피가 나왔다라는 설이 에티오피아의 카이드의 전설이고요 두 번째 예멘의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예멘의 오마르라는 수도승이 어느 날 사막으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죽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무에서 빨갛게 반짝이는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형기증이 나가지고 빙글빙글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모카라는 도시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야 이거는 종교적인 기적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수도승 오마르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커피 열매를 성수로 봉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커피의 기원설은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 예멘의 오마르의 전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또 세계 커피의 전설이 있을 법한데요 이미 15세기의 아라비아 반도에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거쳐서 유럽에서 커피 문화가 꽃을 피었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제 커피가 상륙을 했을까 일단 개화파 지식인들이 커피를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저는 이거 왼쪽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유길준 일본 유학 당시 1856년 1914년까지 생존하셨던 그 유길준이 1882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 서유견문의 책에서 커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인들이 커피를 숭룡처럼 마시더라 우리나라의 숭룡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숭룡처럼 마시더라 마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85년에 제가 윤치호 일기를 쭉 찾아서 봤더니 1885년 12월 25일자에서 윤치호가 커피에 대해서 언급한 걸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이면 윤치호가 갑신정변 이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으니까 청나라, 중국의 상하이로 유학을 갔을 때고요 그때 이제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윤치호 일기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커피랑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고종의 커피 사랑일 텐데요 고종은 아간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즐겨 마셨고 그 뒤 덕수궁에 돌아와서는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종종 서양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하죠 커피에 독을 넣어서 고종을 독살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 고종 38권과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기밀 제3호 1898년 9월 25일자에 이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소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역관 김홍육이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1898년에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이 김홍육이라는 분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김홍육이 공홍식이라는 사람 등을 사주해서 고종이 마실 커피에 독약을 탄 거예요 근데 고종이 누굽니까? 커피 맛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이 이상한 것을 알고 바로 뱉어서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는요 고종 황제가 양식을 즐겨 드셨고 항상 그 전에 커피를 먼저 찾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커피를 후식으로 디저트랑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데 아마 이 고종 황제는 커피를 먼저 찾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양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드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기록을 볼 때 고종 황제가 커피를 무지 사랑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정관원이에요 아까 그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겨 마셨고 서양 음악 들으면서 커피를 즐겨 마셨던 저 공간입니다 덕수공 속에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다방은 어디일까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 최초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기록이나 자료가 나오면 그 최초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초에 목매죠 최초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최초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다가 특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는 인터넷에 많이 기대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기대는데 제가 아는 분야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이거 틀렸는데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잘못됐는데 특히 남대문역 다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다 라고 누가 쓴 글을 봤어요 그런데 글쎄요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조금 더 더 이른 시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베당 저게요 커피가 담겨져 있는 각설탕입니다 예전에 커피를 어떻게 마셨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 각설탕을 끓여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였고요 저게 이제 1901년에 황성신문에 실려있는 광고거든요 저걸 통해서 이미 저 시기에 아마 서양의 커피가 그 상점에서 팔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호텔에 가면은 그 1층 로비에 굉장히 비싼 커피를 팔잖아요 그 역사가 언제 시작을 했는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884년경에 대불호텔이라고 인천에 설립이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 아시는 아펜젤로 목사도 여기 대불호텔에서 묵었었거든요 자 지금 호텔식 커피숍 손탁호텔인데요 러시아 공사 웨베르 정확하게 러시아 말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웨베르의 처형이죠 손탁이 1898년에 손탁빈관을 차렸고요 1902년에는 손탁호텔을 지어서 호텔식 다방을 선보였고 이것이 오늘날 그 비싼 그 호텔의 1층에 가면 있는 그 커피숍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손탁호텔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어떠한 다방들이 있었는지 여기는 조금 독특해요 대경성 사진첩에 실려있는 그림인데요 청목당이라는 곳인데요 서울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1층에서는 양주를 팔고 또 2층에서는 차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겸 다방의 역할을 했던 바로 이곳 조선철도호텔 바로 조선호텔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까 그 청목당이 최고급 식당이자 찻집에서 장안의 명물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새로운 근대공간이 출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겠죠 자 그러면 북촌의 다방 북촌이라고 하면 종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다방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재미있는 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늘날은 우리 커피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하루에 석 잔 마시고 넉 잔 마시고 커피에 인이 배겼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는 그 굉장히 검고 쌉싸래한 커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막 자료도 찾아보니까 커피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피부에 나쁘다 또 심장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커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지 1920년대에 들어서면 당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남촌 지역에 그 커피가 다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후다미 금강산 이런 곳이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줬느냐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다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없앴다 그걸 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방은 바로 그 제비 다방이죠 기생 금홍이하고 같이 설립했다라고 하는 제비 다방을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거예요 저 이상이라는 분이 무슨 다방 경영에 그렇게 막 관심이 많거나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겠어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홍이가요 정말 그냥 어느 날 그냥 야반도주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완전 시커만 버섯 남겨놓고 돈이 안 되고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도 무슨 학이라는 다방도 만들었다가 말고 또 육구라는 다방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엔 일본 총독부가 뭔지 모르고 육구라는 다방을 내주려고 하다가 육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성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외설스럽다 해서 다방을 못 짓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이 굉장히 다방에 다방업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에는요 동아일보 1981년 5월 12일자에서 제가 오려온 사진인데요 바로 복혜숙 여러분들 글쎄요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복혜숙이라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80년대까지도 그래도 배우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가수, 배우 아주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분이 비너스 다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 동아일보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비너스 다방이 1926년에 설립했다 이렇게 개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찾는 거 저는 실중주의자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6년에는 일단 다방이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926년에 복혜숙은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기생으로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워낙은 극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했는데 여간비랑 숙박비를 못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복혜숙이 왜 기생업을 했을까 조금 의아했는데 나중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거기 극단 사람들이 다 가서 먹고 마시고 다 먹고 했는데 돈을 낼 수 없어서 그거를 복혜숙이 혼자 거기서 일하면서 갚았어요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극단 사람들은 다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중에 문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복혜숙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혼자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기생을 했는데 아마 복혜숙 선생은 본인이 기생을 했다라는 걸 좀 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일보 얘기할 때 내가 1926년에 비너스 다방을 열었어라고 했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천에 계셨고 저 다방은 한 1930년대에 등장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1920년대에 조금 본격적으로 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영화감독 중에 이경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경손이라는 분이 카카 뉴라는 다방을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요 심영 또 일본 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영화 배우를 했던 김인규라는 분이 종로 2가 YMCA 지금 어디쯤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 YMCA 근처에 멕시코라는 다방을 열어요 이따가 이제 이미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나중에 다방에서 시작했다가 술집으로 몇 년 후에 바뀌고요 어쨌거나 1920년대까지는 이 다방이 굉장히 과도기적인 성격을 거칩니다 그래서 복회숙의 저 비너스 다방도 나중에는 술을 파는 주간에는 다실 그다음에 야간에는 술집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다방은 수지가 맞는다기보다는 적자를 면치 못했던 아직 사람들에게 이 근대 공간이 그다지 이렇게 이게 뭐하는 곳이지 할 정도의 좀 생소한 곳이었다면 이제 30년대에 들어가서 다방이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공동에 낭낭파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동경우에노 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했던 이순석이라는 분이 경영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극작가 여러분들 아시는 유치진이라는 분도 소공동에 플라타너스 당시 표기로는 프라타나거든요 프라타나라는 곳을 다방을 개업했고요 또 지금 여기 복회숙 씨가 연 비너스 다방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다방 풍경 한번 보실래요? 이게 1930년대 다방 풍경입니다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22일자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다방 풍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어화 이게 물고기 어짜에다가 불화자를 써가지고 어화 1939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너튜브 가시면 옛날 고전 영화 속에서 어화라는 작품을 아마 공개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실 다방 풍경을 다 캡처했었는데 서빙을 보는 남자 소위 뽀이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 다방 안에 스탠드가 있고 야자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당시 다방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방 광고를 이거는 청색지라는 잡지에서 제가 오려온 건데요 제가 캡처를 해갖고 갖고 온 건데요 아마 당시 굉장히 오래전에 스크랩 뭐죠? 스캔 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백룡이라는 다방하고 나전구라는 다방인데요 여기 보면 끼다개의 호화선 그 다음에 가베와 음악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서 다방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불란서 침이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다방이라는 공간은 당시에 굉장히 이국적인 취향과 더불어서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모던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다방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선일보에 실려있는 룸펜들의 집합지라는 건데요 다방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이 당시 두 개 등장해요 하나는 벽화 하나는 금붕어인데요 자 여기는 벽화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커피가 그렇게 싸진 않았잖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 사람이 벽인지 사람인지 그냥 벽화처럼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벽화라는 그런 소거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붕어는 뭐냐면 이 다방 저 다방 가면서 옆차라고 하죠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금붕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에서 룸펜들의 어떤 집합지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방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엉터리 대학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적절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가사를 한번 보고 가죠 일본어가 들어가 있어서 자 여러분 공부냐 다마찍기 다마찍기가 뭐죠? 다마찍기 다마찍기 네 맞습니다 당구 당구입니다 당구 근데 이 학생이 어떠냐면 옆집 대학생인데 공부는 다섯 끝인데 다마찍기 당구는 오백 끝이에요 어떤 학생인지 알겠죠? 그냥 잡기에 능하고 공부는 안 하는 학생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죠 학교는 못 가도 혼뿌라는 한목박을 했죠 혼이 뭐냐면요 충정로 저기 본정이라고 불렸던 지금 충정로를 뜻하고요 불화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혼뿌라라고 하면 소위 땡땡이 치는 거 속된 말로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기 등장합니다 홍차냐 소다수이냐 고이냐 뽀드라뿌냐 자 홍차 소다수는 알겠고요 고이는 뭐죠? 고이 코이 커피 커피죠 뽀드라뿌은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이 뽀드라뿌가요 그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이거 예전에 그 2004년도에 박사 논문 쓸 때 저 뽀드라뿌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정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아시는 분들 막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포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메뉴가 있었대요 포르투갈 와인에다가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음료래요 그래서 저런 포트랩 그래서 뽀드라뿌이야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그 3절만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우리 옆집 대학생 붕어새끼 대학생은 학교는 못 가도 홈뿌라는 한목 봐 아서라 이 사람아 참맑이 막혀 밤마다 잠꼬대가 걸작이지요 홍차냐 소다수이냐 코이냐 뽀드라뿌냐 아서라 이 사람아 지각 좀 들어라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작년에 2020년에 경성야행이라는 음반을 또 냈어요 제가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하도 자꾸 음원 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때 경성야행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음반을 냈었는데요 그때 저 노래 영터리 대학생을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저 노래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방송 불가예요 왜 방송 불갈까요 가요심위를 다 거치잖아요 근데 가요심위에서 통과 못했어요 저 1화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오로지 멜론이나 벅스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는 들을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 저 붕어새끼 아까 말씀드렸죠 벽화와 붕어 할 때 저 붕어새끼가 그 붕어고요 그 다음에 다방에서 팔던 메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봤고요 근데 이런 노래를 당시에 물론 유행가라고도 했지만 저는 저거를 갖다가 노랫말로 보면은 마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녀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장소팔 고춘자 만담 아시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음반 가사지 보면 예를 들어서 오빠는 풍각쟁이 그러면은 익사의 진진한 명랑가요 하면서 또 유쾌한 시골연감 이런 노래들 보면은 되게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녀라고도 지칭을 했었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사실 제가 마녀라는 걸 연구하기 전까지 마녀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오로지 뭐 비단의 장사 왕서방 명아리한테 파내서 뭐 이런 노래들 갖고 찰나의 유의적 웃음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 저 엉터리 대학생이고 우리 옆집 대학생이지만 저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모든 대학생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거죠 마녀의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풍자와 해악 그리고 그 풍자 차가운 웃음 조롱을 통해서 즐거움과 더불어서 교훈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저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대학생들을 풍자하고 있어서 이러한 노래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카페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 서양식 술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1925년 11월 5일자의 서울행진이라는 건데요 이게 카페 모습이거든요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지금으로 치면 뭔가 여급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분은 막 흥에 났는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장도 있고 김원호도 있고 근데 여기가 바로 어떤 그 카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카페에서 춤추는 것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불법으로 자꾸 춤을 추니까 저거를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저러한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러한 만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당시 동아일보 1935년 6월 30일자에서 제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다방과 카페를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카페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막 돋보기 갖다 놓고 읽어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카페를 육감적이다 못해 유격적인 공간이라고 적었어요 반면에 다방은 뭐라고 적었냐면 동방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장소 그러니까 이런 글을 통해서도 다방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카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의 역사를 보면 불야성 풍경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야 되죠 동아일보 1932년 11월 25일자인데요 기모노의 한복의 양장의 다양한 여급들 다양한 옷차림의 여급들이 술을 따라주고 마시고 같이 손님들과 일종의 어떤 애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카페였어요 당시 표현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식 술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930년대 카페들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카페의 바론을 한번 보십시오 1927년에 개업을 했는데요 여급이 18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별건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카페의 바론의 하룻밤 추금기에서 재즈가 황소 소리같이 흘러나온다 웨이트리스들의 어깨가 실룩실룩 엉덩이가 꿈틀꿈틀 굉장히 뭔가 육감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외관 한번 보십시오 바론이라고 적혀 있죠 카페 바론 여기가 일종의 술집인 거죠 그래서 여급이 18명이나 있었던 그런 술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카페 부사라는 곳인데요 종업원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양장, 그 다음에 기모노 이런 옷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카페 은송정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중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송정은 뭐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냐면 당시 조직폭력단 이 카페가요 또 조직폭력단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조직폭력단이 한 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은송정태랑이라는 조직폭력단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냐 바로 저 카페 은송정의 딜을 봐주고 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가 그 당시에 조직폭력단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어떤 일종의 룸살론과 어떤 폭력단체랑 연결된 거 우리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카페 긴자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어떤 건축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문으로는 은좌라고 써 있고요 일본식으로 긴자 라고 읽습니다 여기는 카페 백접인데요 정말 어떤 국적을 알 수 없죠 뭔가 여기 보면 야자수의 기모노의 술 진열된 모습들은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그래서 이국적인 것들을 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홈마치 바인데요 본정에 있었던 즉 충무로 쪽에 있었던 바인데요 바도 카페와 유사한 술 마시고 또 여급들이 있는 곳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마치 바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여급들이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공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카페 은영의 종업원들의 또 단체 사진입니다 다행히 이 대경성 사진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꼭꼭 숨겨있던 책들을 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스캔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책이 서울대학교에서 분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스캔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 대경성 사진첩이 누군가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당시에 어떤 다방, 카페, 식당들의 모든 것들을 이 사진첩을 통해서 그 당시 굉장히 확인을 잘할 수 있었어요 말로만 듣는 걸로는 부족한데 저 이미지를 통해서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좀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페 엔젤 여기는 엔젤은요 천사라는 뜻인데 이 카페 엔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종로 쪽에 있었습니다 종로 2가의 개업을 했는데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카페고요 1층과 2층은 홀이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는 곳이고요 3층이 되게 중요한데 15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 설비를 갖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1932년 별건곤이라는 잡지 11호의 기사에서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엔젤의 운영자가 이른바 양반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은행 민대식의 일본인 며느리가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카페 왕관입니다 크라운 왕관이고요 여기는 관철동에 있었던 카페입니다 그 외에도 종로의 목단 관철동의 종로회관 종로의 평화 관철동의 올림픽 종로사가의 신세계 향락 공평동의 평안 묘동의 애월 굉장히 카페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민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카페가 이렇게 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북촌에 있었던 방금 알려드렸던 엔젤과 더불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카페가 바로 낙원회관입니다 이 낙원회관은요 가장 북촌에 있었던 카페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어요 종로 2가에 있었고요 벽돌로 만들어진 2층의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이었는데요 1층과 2층이요 각각 47평 47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 우리 집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충우라는 분이 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은 지금 서울대의 전신이죠 거기 학생들이요 선술집을 거쳐서 카페를 찾다 보면 종착지가 낙원회관이었대요 낙원회관이었대요 왜 낙원회관으로 바로 안 가고 선술집을 거쳐서 갔을까요 역시 돈, 비용이 아무래도 선술집은 술은 싸지만 낙원회관은 여급 술시중 받으면서 술 마시는 곳이라 비싸다 보니까 마지막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에 전속 가수, 전속 밴드도 있었대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 여급의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 1936년에 나온 심판 대경성 안내라는 곳에 보면은요 여기 본정이 충무로에요 종로, 동대문, 서대문, 용산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이 719명이 있었고요 조선인이 28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 여급 수가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1936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경성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 여급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규모가 컸던 낙원회관에는요 여급이 무려 53명이 있었어요 53명이 있었고요 평화에는 24명 목단에 21명 그래서 낙원회관이 아 진짜 규모가 큰 카페였구나 라는 것을 여급 수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37년이 되면요 이제 중일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국 아래에서 1938년 9월에 활락가에 대한 숙청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종로에서 여급의 애칭, 카페, 바 다방의 외국어 명칭을 모두 일본식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 1970년대 유신시대 때 왜 가수들 이름, 외국어 이름 다 바꾸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니걸즈가 토끼 소녀들이 됐고요 그리고 어니언스가 양파들이 됐고요 라나의 로스포가 개구리와 두꺼비가 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딱 그 시절을 떠오르지 않나요?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1938년 9월에 다 일본식으로 개정하게 하고요 또 일본의 일제는 카페를 위시한 유의장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활락경인 상점의 그 네온 네온도 억제합니다 아까 네온이 뭐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제가 다방가 카페 모던 보이의 아지트 재책 보여드리면서 엽서 사진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네온이 이미 192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등장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남촌과 북촌이 달랐죠 남촌은 저렇게 화냈지만 북촌은 여전히 어두웠던 그렇게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1939년에 유흥음식세령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돈까지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카페가 영업에 타격을 입고 술집으로서의 카페는 1940년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가 카페가 찻집과 술집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역사가 굉장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방가 카페의 역할 또는 위상 같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30년대 38년 삼천리에 나왔던 경성의 다방 지도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다방의 그 이름들을 저기 적어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1938년 6월호에 현민이라는 분이 현대적 다방이라는 글을 써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다방을 나누냐면 차를 파는 다방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차를 파는 다방은 그야말로 차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명과 금강산 아세아라는 다방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곳은 명곡 음반은 별로 없지만 차값이 싸고 또 남자 아이들이 급사로 있습니다 뽀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하지만 소설가 채만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과와 금강산은 차를 파는 가게지 다방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악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곳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다방은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이다 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곳은 되게 귀족적이고 또 폐쇄적이고 고답적이고 대신에 이제 베토벤, 모차르트 그런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서 주로 예술가, 길거리 철학자, 또 실업자, 또 유한마담, 여급, 대학생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 지도를 통해서 당시 다방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앞서 이제 다방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감독 또는 미술가를 졸업한 이순석 또는 이경손 이런 분들이 다방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다방을 경영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방에 드나드는 손님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멕시코 다방 보이시죠? 여기는 낙원회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급이 제일 많았던, 그러니까 북촌에서 여급이 제일 많았던 카페 낙원회관 바로 맞은편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다방에 죽으로 누가 가겠어요? 이 다방은 여급들이, 여급들이 주로 저 다방에 가서 쉬었고요 낭랑파라라는 그 다방,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순석이라는 미술가 도안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화가들이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이분입니다, 김현실 배우로도 활동했고 또 가수로도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마담이 되면서 낭랑파라에서 이름을 낭랑으로 바꿉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 예술인들의 안식처이면서 창작의 산실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 당시에 낭랑을 이용했던 문사로 제가 그 자료에서 찾은 분들이 안석영, 정지용, 이현구, 김광석 이런 해문예파가 많았고요 또 구인해라는 동아리의 어떤 아지트가 바로 이 낭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낭랑은 서재 겸 공동토론장에 구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인들이 자기 책상이 있고 자기 방이 있어서 글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방이야말로 공동서재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다방을 넘어서서요 이 당시 다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자료에서 본 거는 낭랑이라는 이 다방, 김현실이 운영했던 그곳에서는요 화가 구본자 웅자, 구본웅이라는 분이 개인전을 열어요 그리고 시인들이 시집 출판 기념회도 가끔 개최해요 또 제국대학 학생들이 만돌린 해도 열어요 자 이거 보시면 다방이 단순한 다방이 아니라 공연장, 전시장, 오늘날로 따지면 문화복합공간을 지금 다방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낭랑 근처에 빅타 음반회사, 콜롬비아 음반회사가 있어서 가수들이 주로 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당시 낭랑을 설명한 글을 보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층은 아틀리에,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아래층은 끽타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시회장과 그리고 다방 그게 경혜궁 쪽인가 그쪽에 가니까 그런 공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경희궁 문화길 두둥탁인가 거기서 제가 렉처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아래층은 다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뭐하고 하는데 위층에는 주인이 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장에서 제가 공연하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 시기에 이미 다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음악도 어떤 음악을 트는지가 다방에 오는 손님이나 그 다방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세레나데 종류의 음악 또 카르소나 일본 오페라 가수의 음반 또 여러 장이 있었다고 김연실이 직접 당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이라는 곳이 사랑방 또는 연락장소 공동서재 문화공간으로서의 구시를 했지만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집합지이기도 했어요 현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방이란 존재는 가장 물적으로 현대 지식인의 무기력 무의지, 무의상, 권태, 물질적 결핍, 진태유곡된 처지를 나타내는 곳이다 어쩌면 이게 슬픈 식민지 지식인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언가 할 수 없는 배옥으로 왔는데 그 배움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꿈이 좌절된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 안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취미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 다점술래 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방을 돌면서 그게 취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벽화라던가 금붕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방이 서재이면서 공동창작실, 문화공간으로 또는 때로는 룸펜의 어떤 무기력한 그런 집합지였다면 카페는 어땠을까요? 자, 카페를 한번 볼게요 자, 카페의 경성의 30년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로그로 넌센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는 에로티시즘의 준말이고요 그로는 그로테스크의 준말 난센스는 난센스죠 에로그로 넌센스 저게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30년대 카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아내의 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1941년에 나와요 1941년에 개봉된 아내의 윤리라는 영화를 보면요 카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다방의 풍경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막 술이 있고 여급이 굉장히 막 내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술을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는 당시에 태폐와 활락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제가 막 여러 가지 단속 규정을 규칙을 제정해서 실시를 했던 겁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여급이 카페 문 밖에 나와서 자꾸 호객을 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서 1927년 제가 신문기사에서 찾은 건 이걸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1931년에 시행되었던 카페 단속 규칙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영업소 외부의 장식을 화미케 할 것 화나게 하라는 뜻이죠 또 영업소 내부는 백색 등으로 하여 신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것 왜 그럴까요 자꾸 음침하고 어둡게 하면 뭔가 좀 태폐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문 정도는 볼 수 있게 밝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포크스 뭐냐면 칸막이 한 자석인데요 이것의 한쪽 방향은 광장에서 보이도록 개방할 것 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태폐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일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혼합석 이외에 특별실을 설치치 못하게 할 것 이것도 다 태폐 풍조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요 고성 추금기의 사용은 오후 11시까지의 하나일 것 여러분들 당시 혹시 추금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추금기라는 것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추금기라는 것이 30년대 신문에 보면 에디슨의 어떤 선물을 전국 방방곡 것이 다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제가 오빠는 풍각쟁이야 라는 책을 내고 그 유성기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음반도 갖고 계시는 선생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유성기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성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이게 에디슨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저 집 담을 넘어오는 소리 이런 표현이 등장했나 왜냐하면 볼륨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으면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지금은 볼륨 조절하잖아요 근데 볼륨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 추금기의 사용은 오후 11시까지는 11시 이후에는 못하게 한 거고요 영업시간은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야간 1시에는 못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여급을 고용할 때는 동기나 교육 정도를 상세하게 청취하라는 거 또 여급은 부모에게서 통근하다는 자를 제외하고는 옥래에서 합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급이 받는 팁은 전부 본인의 소득 이게 중요해요 자 팁이 내 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급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팁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애로를 판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가 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급에게 의류를 구입을 강제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할 것 또 댄스, 외설적인 행동, 시키지 말 것 저거를 제가 경무휘보에서 찾았어요 1931년에 나왔던 그래서 저기에 저런 단속 규칙이 있고요 이렇게 춤도 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카페마다 댄스홀 겸영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데도 저렇게 이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풍자한 저런 그림이 등장을 하고요 카페에 관련된 거 자료 찾다 보면 좀 기가 막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작게는 무전치식에서 도난 내고 술 마시고 내빼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 도난, 폭행, 살인사건마저 일어나요 그래서 카페가 일종의 범죄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막 장난감 총으로 협박해서 술과 음식을 취한 경우도 있고요 여급을 놓고 내가 차지하겠다, 제가 차지하겠다, 서로 싸우다 살인사건이 나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급들의 자살 사건도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공금 횡령해가지고 그 돈을 카페에서 쓰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와 폭력단의 결탁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까 제가 은송정태랑이 은송정의 딜을 봐줬던 폭력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우미간사자, 다방골, 평양서방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폭력단, 30년대의 폭력단이었는데요 이렇게 카페를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카페를 지금의 어떤 카페처럼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결코 이 시기 카페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시나 노래 속에 나오는 카페를 볼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기본적으로 서양 음식도 먹지만 그런 여급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곳 따라서 오늘날 룸살롱의 원조이고 태폐와 활락의 전당이면서 범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봤던 기사 중에 황당했던 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부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 남자 사장이 여급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의 부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남자 사장이 깨를 냅니다 뭐냐면 쥐약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 쥐약을 조금만 먹고 내가 죽는 것처럼 하면 부인이 여급에 대한 나의 사랑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치사량을 넘겼나 봐요 그냥 실수로 조금만 먹는다는 게 먹고선 그냥 죽어버린 거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건 너무했다 그런 기사들이 30년대 기사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방과 카페가 다른데요 그러면 다방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방걸이라고 했고 카페에서 일하던 사람을 카페걸이라고 했는데 다릅니다. 보세요 한 송이 붉은 꽃, 여성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데요 여기 다방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일부러 턱 앞에까지 와서 은근히 차값을 주고 가는 손님 시침을 딱 대고 들어와서 신문을 읽는 채 하고 힐끗힐끗 바라다 보는 손님 사진기를 들고 와서 숙기 좋게 하나 박을까요? 들이대는 손님 카페 여급을 대하는 태도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까 카페 여급은 당연히 그런 애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팁을 줬다면 다방걸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좀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카페걸을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애로를 발산함으로 상미하는 직업이라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손님을 대하게 하는 그래서 그 허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렬한 애로의 자극을 주려는 것이니 이 역시 색을 파는 한 자귀일 것이다 색을 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동화 1932년 6월호고요 그 다음 혜성이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카페는 지난 연애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연애를 파는 시장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방과 카페를 어떻게 다르게 받고 다방걸과 카페걸을 어떻게 달리 받는지요 자 그러면 그런 다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어떤 노래인지 찰짝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차집 아가씨는 곰보딱지 그래도 마음만은 비단 같아 나만 보며 징글벙글 어쩐 줄을 모른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보면 찰짝 아가씨가 곰보딱지에 장아치코에 뚝배기턱에 난간 이마예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무슨 미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만 보면 좋아 나만 보면 굉장히 항상 웃고 이렇게 막 싱글벙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찰짝 아가씨를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다방 아가씨 찰짝 아가씨 부른 사람이 요 박향님 박향님이 누구나면 여러분들 오빠는 품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요 노래 불렀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불렀던 찰짝 아가씨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카페걸인데요 여기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서울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기생하고 그 다음에 기생이 서울 명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장난꾼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폭력단이 내가 서울 명물이라고 하는 거고 명물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여급이 내가 더 제일이야 하니까 명물 남녀에서 깍두기로 통하는 폭력단이 아니야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서로 내가 명물이라고 싸우는데 그걸 모두 다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가사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의 노래였어요 이 몸은 서울 명물 깍두기 모던보이 대표하는 장난꾼 새빨간 넥타이 날 좀 보세요 서울서 나 모르면 실수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또 누구신데 이러브 직업 부인 대표하는 웨이트레스 하나 고상 고신기에 잠은 못 자나 얼간이들 녹이는 내 제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랑 깍두기랑 서로 내가 더 명물이야 라면서 싸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를 다 풍자하는 그런 노래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방걸 카페걸이 아 달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렇지만 여러분들 카페 여급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 여급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팁이 본인의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1928년 당시 카페걸의 팁이요 약 30원에서 4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1930년대 여차장의 월 평균 급여가 20원에서 30원 또 간호부나 교사 또는 기자의 월 평균 급여가 50원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원에서 40원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카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남성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여요 다가가면서 또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어떤 잡지에는요 카페 여급의 프로필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놔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파레드 카페 여급 언파레드 언파레드가 무슨 뜻이냐면 온파레이드 총출연 다 출연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개인사랑 사생활에 폭로해요 예를 들어서 별건곤이라는 1932년 11월 11월에 카페 여급 언파레드에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영화배우 출신의 여급 김보신을 술 잘 먹는 보신이, 욕 잘하는 보신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또 영화배우 출신의 여급 김명순을 말갈량이 김명순, 성미 까다로운 김명순, 바람둥이 김명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굉장히 아래로 봤는지 얼마나 비하했는지 그러면서 또 다가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당대의 그러한 모순적인 시선에 맞서서 카페걸들은 나름대로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한 방법이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에도 경쟁이라는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자살하는 카페걸들, 여급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제가 그 노래 음반 가사지를 보다가 병훈의 노래, 봉자의 노래를 찾은 거예요 어? 이게 뭐지? 그런데 병훈의 노래는 지금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의사라고 써 있고요 봉자의 노래는 여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당시 기사들이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렇게 이분입니다 김봉자와 노병훈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시죠? 예측이 되시죠? 이 김봉자는 여급이었어요 카페 엔젤의 여급이었고요 노병훈은 의사 출신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김봉자가 이룰 수 없는 사랑 아마 그 전날 노병훈의 처가 찾아왔었나 그렇대요 그래서 김봉자가 한강물에 투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그 기존의 어떤 여급의 자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봉자를 따라서 노병훈이 다음 날 유서를 남기고 죽어요 또 한강물에 빠져서 그래서 두 사람의 정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영겁의 어떤 사랑 이러면서 물론 당시 기사에는 아주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본처와 그 자식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남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어쨌거나 유부남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런 걸 좋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죽음으로써 어쨌거나 사랑을 맺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으로 나오고 영화 해설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자의 노래 또 병훈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조금 감회가 새롭게 봤었던 것이 여성이라는 잡지예요 아까 여성은 성성자잖아요 저성은 소리성자예요 여급 잡지예요 여급들이요 1934년에 여성이라는 잡지를 내요 그런데 저기 백장미라고 예명을 쓰는 필명을 쓰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목은 조선의 여성들아 주저 말고 직업전선으로 그러면서 내용은 깨어라 여성들이요 그리하여 용감스럽게 직업전선으로 나아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자 싸우자 묻 직업 여성들이요 남성의 힘세인 그것과 신산한 사회의 모든 남맥과 몸을 희생하여 힘껏 싸우자 뭐냐면 이 여급들은 어쨌거나 본인들이 여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당당한 직업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 백장미 저 글 옆에는 백장미로 여자 그림에다가 주먹을 쥐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급 잡지 여성들의 여성을 통해서 여급의 목소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방하고 카페에 쭉 그 초기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요 다방, 찻집, 낑다점 다 비슷한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차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면서 비즈니스, 남녀의 데이트, 롬펜의 집합지, 예술가들의 공동 서재 겸 토롱장으로서 구신을 했고요 카페나 반은 술집으로서 여급의 술시중을 받으면서 술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렇다면 다방과 카페를 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내가 경우에 따라서 차를 마시러 커피를 마시러 다방에 갈 수도 있고 여급의 술시중을 받으러 술집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달랐다는 것을 그 같은 완전히 다른 그 여기를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본인의 어떤 상태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방을 가기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두 개의 유흥공간이었던 대표 다방과 카페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를 한번 엿봤습니다 제가 2020년에 냈던 경성야행이라는 음반 표지입니다 저것도 제가 한 십 수년 전에 5만 원 주고 샀던 그 엽서의 이미지를 음반 표지로 활용을 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꼭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나오는 사람 같다 자꾸 20, 30년대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알려주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식민지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경성야행이라는 노래로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또는 스트리밍 사이트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몇 창작곡들도 5곡 정도 냈는데 알릴 데가 없어서 말미에 살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